신미의 인주냐 아 무슨 뭐 신같다 야 몸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몸에서 살이 뜯어져 나와가지고 살이 늘어져가지고 코트가 됐네 외투가 됐어 아 이 둘이 드디어 싸우네 아 이 둘이 드디어 싸우네 목톤 목부위 신의 짓 사스케 그니까 은근히 미나토 뒤로 빠지는 클라스 어 진짜 1학년 후배가 선배도 뛰는데 하 진짜 아 싸대기 때리고 싶다 하 개 싸대기 때리고 싶다 그러네 오기를 못봤네 아 못봤던 건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 대전에서 내가 대전에서 다 보여주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흰 와 싸움은 개 혹하괘들이 다 이기고 lins 아 분신들이야? 대박이네 싸움은 옥하게들이 다 이기고 임주력이 손도 안되고 그냥 구슬 하나에 다 쓸어버렸네 결국 미나토 센세 무슨 토끼세요? 머리는 토끼 같네 너는 항상 깐진날덕이 이건 인정 이건 진짜 인정 미나토는 진짜 맨날 없어가지고 문제야 사실 그 때 오비토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비토를 지켜버렸네 이 시누비세계가 이렇게 말해버렸을까? 내가 죽을땐 내가 죽을땐 내가 죽을땐 저것은 그렇게 말해버렸을땐 결국 너의 길을歩기고 그는 그는 어 반박불가만 얘기한다 그래도 진짜 미나토가 아들 하나는 잘 뒀어 다 용서할 수 있어 마치 이방원이 세종을 낳은 걸 어 진짜 예시를 들자면 미나토는 나루토 나와서 다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야 진짜로 자식 잘 키웠습니다 아 키운 건 없지 혼자 잘 컸어 진짜 잘 나왔죠 아들 근데 이게 기술 다 보면서 게임하니까 좀 힘들어요 기술은 어느정도 보려고 하고 안되면은 제가 대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絶対にぶっ倒せる!